패드 진동 야야 패드 진동뭔데 패드 진동뭔데 패드 진동뭔데 뭐야 으아아악 엥? 으앗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모모도라 달 아래 진혼곡이라는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은 아니고 도트 형식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행 스크롤 진행. 한글 패치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한글 정발이 아니라 한글 패치가 하루 만에 나온 게임이죠. 시작. 지금 액박 패드로 하시는 건가요? 네. 키보드가 아니라 액박 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픽 너무 이쁘네요. 저 이런 그래픽 너무 좋아해요. 아 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안하군. 마을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거든. 물론. 당신 정도의 사죄라면 별일은 없을 거야. 사죄? 뭐 하얀 망토 이런 거 아니고 나 무슨 심부름 가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사죄였어? 나뭇잎으로 싸우는 건 분명 어렵겠지. 나, 나뭇잎? 하지만 당신의 힘이 저주를 봉인해 줄 거라 믿고 있어. 당신의 섬에도 그 저주가 퍼져버린 건 요감이지만. 저주. 우선은 우리 여왕님을 아련할 기회를 되는 대로 찾아봐. 여왕님. 여왕님 보러 가는 게 목적이네요. 점프답. 점프답. 어? 2단 점프가 되네? 나뭇잎으로 때려야 해? 어머 세상에. 야 이 나뭇잎 봐봐. 딱 치켜들 때 단풍 표시가 싹. 오우. 말하기. 미안하군. 말에 접근하는 건 위험하거든. 어? 뒤로 갈 수 있잖아? 어? 뭐지? 이게 배인가? 삿! 헐. 높은 곳까지 뛰어오르려면 공중에서 한 번 더 점프. 삿. 진짜 2단 점프 개소박하게 하네. 띠옥! 띠옥!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오우! 맘맘매야. 아 싸대기. 아 단풍으로 처맞아봤나?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군. 정말 기분이 더러울 거야. 2단 점프할 때 단풍 나오네요. 그러게요. 좀 메이플스토리 같은. 단풍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뭐야 이건. 초롱꽃을 얻었다. 초롱꽃? 메뉴 열기. 장비한 아이템을 사용. 에어우. 인벤토리도 있어? 키 아이템. 단풍나무의 이파리. 룬의 수목에서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잎이다. 매우 튼튼한 이 잎은 메리트 아, 리아크의 은혜를 받고 있다. 서쪽의 여성사, 여성사제가 지니는 적을 정화하기 위한 주요 무기다. 장비. 아 장비. 인벤토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장비창이 있네요. 초롱꽃 액, 액티브 효과 사용하면 소량의 HP를 회복한다. 어헝? 아, 이렇게 장착을 해야지 아이템을 쓸 수 있구나. 이제, 이제 Y키를 누르면 피가 차는 건가 보죠? 근접공격. 싸대기. 어머 짱귀여워. 미안해. 근데 죽으려. 넌 내 악기를 가로막고 있어. 뭐야 이건? 경험치인가? 오오, 야 타격감. 소름붓네요. 액션게임인줄. 귀여운 액션게임? 오, 소주송 져서 하나. 아, 아, 씹. 야, 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다는데요, 이거? 회피. 회피가 안 되는데? 어, 활도 있어. 회피는 어떻게? 오케이. 아, 이게 회피구나. 오케이. 종을 쳐서 저장 및 아이템을 보식. 싸대기. 기도하기는 뭐야? 아 웁프가 되는구나. 헤엉. 좋네? 역시. 겉문이만, 사제만 이런 거 아니네요. 진짜 사제네. 그르기 몬스터 뒤쪽으로. 사. 앗, 앗! 아, 방패로 막고 있는 거야? 어, 하하핳! 아, 아! 어이, 씨! 이게 미쳤나. 때리고 있을 때는 피격 판정을 안 받네. 앗! 아, 애들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되게... 센데요? 와, 쟤는 어떡하냐, 이걸. 이렇게, 목 배치를 어렵게 해놨어. 사... 이거 약간, 2D 블러드본 느낌 나지 않습니까? 걔 하드코어 할 것 같은데? 아우, 씨! 게임이 되게 하드코어 할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왜 있는... 안 통해. 싸대기. 아우, 쉣더. 오우 마이 갓. 어, 안 맞았어. 다행히. 방금 뭔지 모르겠는데 방금 안 맞았어요. 실수했는데. 근데 이게 때리는 도중에 이게 회피가 되는 게 되게 좋네요. 모션 중에는 보통 회피가 안 되지 않나? 이게 뭐야? 별의 부적을 얻었다. 별의 부적? 되게 좋아 보이는 아이템인데? 없음. 패시브 슬롯. 패시브 슬롯. 때때로 저기 두 배의 돈을 떨어뜨린다. 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게 돈이구나. 오케이. 난 어차피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패시브 아이템은 뭐 이런 거 주면 된다. 아, 조.. 고맙지. 아무것도 없지? 저쪽에. 아, 왠지 너무 가고 싶게 생겼는데? 아, 씨. 저런 거 궁금해서 내가 한 번.. 앗! 싸대기! 아이보리 버그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엥? 엥?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가 이거 두 대예요. 제가 점프 공격이 딜이 좀 나.. 더 세네요. 후려치는 게. 싸대기. 겁나 세게 때리네. 이게 뭐야? 중간중간에 자꾸 저런 게 있어. 어? 왓더팍? 오예. 우야. 새롭게 파편을 얻었다. HP 최대치가 증가했습니다. 오예. 이런 숨은 장소가? 너무 대놓고 있었어.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있습니다. 아, 천생의 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들리니까요. 그쵸? 싸대. 싸대. 제발. 당황하지 말고! 아이, 구르는 거리가 생각보다 짧어. 뭐야, 이건? 아잉? 쟨는 저기서 왜 놀고 있어. 어머, 너무 귀엽다. 저기, 친구야? 어? 말을 걸 수 있잖아? 왓? 네게 볼일은 없어. 아무데나 가버려, 이 나쁜 녀석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어, 싸대기. 아, 안 맞.. 안 맞아지네? 나중에 돌아갈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보건데 워프가 왜 안 되지? 아까 그 종이 있는데로 워프되는 게 아닌가? 저, 저 젤리 모양이 있는거 보면 분명히 다시 여기로 돌아올 일이 있어요 아니었다면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겠지 여기도 분명히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안되고 내 몸이 너무 커서 아, 내 에어컨 틀리면은 건조해져가지고 뭐지? 벌써 보스야? 야,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아, 왠지 꼬리를 노려야될 것같은 싸대기 때려줄까? 아, 딜이 들어가네 쟤 뭔가 할거같애, 쟤 뭔가 할거같애 살려주세요 독에 걸렸다 야, 저거 어떻게 피하.. 저거 어떻게 피하는건데? 피 아, 아이씨 화이팅! 화이팅을 외치면은 피가 차네요 좋다 아, 얘 공격모션 하려고 할때 얘가 빛나는구나 오케오케 알겠어 굉장히 쉽네요 패턴만 알면 오우 쉣더 싸대기 아, 싸대 싸대기 오우 쉣더 헬 싸대 싸대 피하고 어, 인마 뭐 뭐 뭐 엄마야 쌔해 허살 허살 어? 길바퀴잖아 어,예 하아啸 오오... 큰일이 무너진가 큰일이 무너진 야 이게 쉬워보여도 은근 고급 컨트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기같죠? 개허렵다니 까악! 뭐야 얘네 왜, 왜 이렇게 서있는 상태로 죽어? 응? 저장해야지 싸대! 설마 다시 돌아가면 부활한다거나 그런거 아니죠? 응, 그대로 죽어있네 밑으로 내려가볼까? 안 내려가져요 뭐야 얘는 때려 일단 말 걸기 전에 일단 때리고 봐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가요? 그렇군요 카오라는 이름이신가요? 드문이름이네요 이름이 카오야? 정말 특이하네 저는 아스콘이라 불러주세요 이 나라의 노인상황을 당신은 분명 모르고 있겠지요 여왕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건가요? 지금부터 카르스트 왕국으로 향하신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소름끼칠만큼 무서운 무언가가 모두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 성스러운 숲은 그 공포에게서 피할 수 있었던 얼마 안되는 장소입니다 그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애들조차 그렇게 무서운데? 다시 말 걸어봐야지 되는게 나 알겐 둘이 에 바르 여왕 사람들이 이 숲을 찾아 쉰대께 기도를 마쳤던 것도 옛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화나 저는 아직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건 아마도 이교도의 소용인 게 아닐까요? 가봅시다 사대 띠오 어떻게 단풍잎으로 저 단단한 나무를 뽀갤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애들은 뭐 정화시키는 명목으로 없앨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내 분위기가 이래요? 다리 빨개 사대 뭐야 얘는 엥? 얘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해봐 뭐 좀 살래? 너 잡상인이었냐? 정직한 자의 맞지? 패시브효과 숨겨진 물건 근처에 다다르면 소리로 알려준다 돈이 없네요 수정해줘 액티브효과 일시적으로 공격력을 1.5배로 증가시킨다 각성제구나 요정의 눈물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력을 올린다 비롯고 사대 엄마엄마 아 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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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직 다 안나와서 지나가려면 카르즈트의 문장이 필요하다 얜 뭐 아까부터 뭐지? 목이 다 안나와서 가끔 기침을 할수도 있어요 엄마야 아니 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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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범위도 되게 넓고 아 저 미친 저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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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개짱 천재개짱 너넨 뒤졌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가야되요 아아 쟤네 고양이 진짜 뭐야 얘는 아악 아 나 NPC인줄 알았어 뭐야 이거 갑자기 나타나길래 NPC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잔뭇 밑으로 내려갈수도 있네 밑으로 내려가볼까 아니 오른쪽을 먼저 가보자 저기 뭔가가 있네요 아 여길 먼저 가보자 비 모으지마 방금 뭐였지? 방금 또 빛났는데 소름꽃을 어디 따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어머 쟤 뭐에요? 귀신? 그럴리가 어 주인공 가만히 있으니깐 막 탁탁탁탁하네 저기요 누가 나 좀 도와줘 왜 뭐 도와줄게 왼쪽으로 쭉 가봅시다 이게 갑자기 몹이 튀어나와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야되 아 여기가 문을 열었네? 아악!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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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었으니까 저장 쏘드이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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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헐 업 문 열렸구나 어 다행이다 나 완전 놀랐어 다시 잠겨있는줄 알고 혹시 이쪽에서만 여실수 있어요? 막 이 생각했는데 엇? 뭐야 바로 보스전이야? 개뜬금포잖아 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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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선교사님 아니신가 헤헤헤헤헤헤헤헤 네놈의 썩은 시체라면 좋은 공물이 될 것 같고 네놈의 썩은 시체라면 좋은 공물이 될 것 같고 끝? 아잇 개 뜬금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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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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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eo 뽑는 그가 아흐 아흐 아 와 야 터지면서 퍼미지가 우천들완대 세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스피비다 어 어! 왔다? 어? 차지샷이 되잖아? 이거 야야 패드 진동 뭔데? 패드 진동 뭔데? 패드 진동 뭔데?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에? 으악! 가슴 때려! 어! 야 맞아 가슴이! 겁나 야해! 야한 게임! 좋은 게임! 때릴 때마다 줄렁거려 얏! 뭐 좀 살래? 정직한 자의 만지 숨겨진 물건 근처에 다다르면 소리로 알려준다 또아 별로 안좋아보이는데? 나 어차피 탐험병이어서 아이템이 있든 없든 다 찾아보기 때문에 몰라 일단 착용해놓고 침착하게 부패한 마녀 루베라? 오 웃음소리 소름끼쳐 쉣! 뭐야? 웟? 노! 오! 되게 크네요 아니 공격기가 크다고 공격기가 저거봐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 겁나 거대하네 야 설마 저게 떨어진다거나 그런거 아니? 으으악! 씨! 우와! 호막 깜짝이야 으아아아아아악! 야 야 떨어지는 속도가 짤짤이 그 enthusiasts 으아아악! 그러다 이ети 네가 교활한 아NG 이놈은 용납하진 않겠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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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얌전히 내 말대로 어딘가에 몸을 숨기도록 해. 기사예요? 여 기사? 내 이름은 캐스. 왕국의 기사야. 음성 인식됩니까, 이거? 내 말 듣고 자기 소개하네. 당신은 룬의 사제인가? 그래, 여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온 거야? 하, 하, 하. 그분이 그런 작은 마을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 말을, 참. 뭐, 상관없지. 그보다 나쁜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지. 불사의 마녀가 이 부근에 숨어있다고 하던데. 방금 죽인 그 마녀 말하는 거니? 마을 안쪽에 들어가는 건 무척 위험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왕님을 아련해야겠다면 내가 말들봤자 듣지 않겠지. 다시 말 걸어볼까? 하, 이 왕국은 묘지는 마찬가지야. 나날이 죽은 자만 늘어가고 있지. 내게 남은 건 캐스린이라는 언니에 대한 추억뿐이야. 니 이름이 캐슨데 언니가 캐슬린이야? 한 글자가 많아서 언니니? 이런 버려진 듯한 말에 똑같은 말을 하네 대사가 나오는 건 랜덤인가? 아님 할 말을 다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건가? 여긴 뭐죠? 엄마 밑으로 내려 가면 죽겠지! 뭐야 물인데? 뭐가 어떻게 된거지? 저장을 해야.. 하고 내려가볼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 아 뭐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잖아? 함정인가? 뭐야? 엥? 나 왜 여길 관통할 때 진동이 오는데요 이렇게? 비밀장소인가? 아아아아 패시브인가 보다 정직한 자의 반지 숨겨진 물건 근처에 나타나면 소리로 알려준다 음 아이고 여기가 비밀장소인가 본데 싸대 왓? 뭐야! 어머! 화살이 응냥! histories 뭐овал 이대로 어색 그래서 온갖 그렇다고 gene прот 그 오~~~ 에? 예.. 시원하네 내려가야지 이게 물속에서 도약이 되요 뽕뽕뽕뽕뽕 크리에읽 뽕뽕뽕뽕 오오 에? 뭐야á 겨우 보석 하나 줬어. 장난까냐? 시간제한이 있거나 하는 것 같진 않네요. 이 밑으로 가야되나? 저 위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점프가 안되고. 음? 뭐야? 겨우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 왜 여기 등장인물들은 다 여자죠? 여기라면 괜찮아. 아무도 없는 곳인 것 같고. 그런데 숲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이었지? 제가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아하! 완전 놀랬겠다. 우와! 그것은... 넌 누구야! 대답해! 어서! 접니다. 주인공이요. 사제라고? 뭐 그럼 됐어. 주,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알려두겠는데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어. 쌍안경이다. 야 근데 나 지금 진행루트로 온 것 같은데요? 소문에 의하면 여왕은 병에 폭풍으로 불러와. 온 세상에 마녀시킨 것 같아. 뭐 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아직 뭐 살 때 여길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나 다시 못 돌아가요? 지하 함유지. 돌아가고 싶어. 바나나 씨 어서와요. 오래간만이에요. 말걸기. 달려두겠는데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 없어. 소문에 의하면 랄랄랄랄.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와 씨 분위기 봐. 공포게임이 확실해. 아아 올라갈 수 있네. 일단 여기는 정상 루트인 것 같으니까 저기를 놔두고 난 내려가봐. 넌 뒤졌다 오늘. 아야. 왜 방금 뭐할라그랬어. 아야. 잡았다. 뭐야 피가 너무 적은데? 잡았.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전혀 무섭지 않다고 안 물어봤는데 어? 아까 그 울던 여자애 어디갔어요? 여기 여기 울고있던 애 있잖아 그리고 아까 여기 분명히 막혀있지 않았나 이 문이 부서져있네 뽀뽀뽀뽀 왜 길이 여기로 다이렉트로 뚫렸지? 부러부룽 딱딱고 딱 좀 Markus 버킹 tylko 거거거 사 으고 여기로 가면.. 싸 대기 카롯 캇 뭐가 바꼈는데 뭐가 바껴? 이 돌 뭐지 이거? 굉장히 수상해보이는데 100% 불러올 필인데요 이거 못올라가요 아하 여기에서 삿 삿 뭐 뭐 뭐 뭐 뭐 오케이 삐용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니 비밀장소 계산발미자를 시켜서 별표 3개선물로 2890번째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뭐에요 여기는? 여기에 분명히 비밀장소가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못찾고 있는거고 그쵸?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건데 어어어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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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저걸 어떻게 가? 으악 아이 좀 항상 막타를 때리고 구르는 연습을 해야겠다 너였구나 저 발판에 정체가 너의 마법이었구나 이건 뭐에요 어? 상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또 어떻게 해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봅시다 쓸데없이 왕국이 저주에 걸리고 나서 왕국의 높은 분들은 시민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 살고싶으니 밖에 나오지 않는거지 하하 보수전은 아니지 이곳은 올것이 아냐 엉? 아 다행이다 너는 괜찮은거 같네 니가 여왕에게 아련을 구하러 왔다는 사제씨야? 지금 이 모양으로는 성에 겨우 도착하는 것도 어려울 거야 이 거리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곳이야 하지만 나의 주인님이라면 너를 안내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분은 수도 안에 중심부에 계셔 고양이들한테 둘러싸여서 보수전이다. 100%야 이거. 돌아가야 돼 저장해야 돼 저장해야 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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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장 오른쪽을 먼저 가보자 싸다구 떨어져 임마 자력의 돌을 얻었다? 뭐야 얘는 너 계속 불 뿜다가 왜 이제 갑자기 핥히게 공격을 하냐 자력의 돌 돈을 끌어당긴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되겠지 끌어당겨져라 아 이거 범위가 드럽게 넓은데 이거? 그냥, 그냥 막 가면 되겠는데? 얘네 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가면 되겠다 사댁 막 가야지 이제 밑으로 먼저 내려갈게요 밑으로 먼저 내려갈게요 지하 묘지 얜 뭐야 뭐 이렇게 피가 많아 저걸 잡으라고? 오른쪽은 길이 없어요 왼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맵이 바뀐 거 보니까 여기가 다음 챕터인가 모르겠는데 이 밑에는 뭐야 너무 어두워 안 보여 맵이 저 박쥐 공격 가능함? 가능함 내가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쟤네도 나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네 와 세상에 개좋아 어? 너 또 여기있네? 아아 카오시군요 부디 도와주세요 잡, 잡혔어? 어쩌다가 고통 고통 드립니다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내 주세요 마법이 왕국에서부터 서쪽의 제 고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 아아 아아 이 때림 싸다구를 때리면은 이게 생기는구나 근데 어떻게 가요? 오오 오? 감옥이 열렸나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소감되버려서 이제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흑 크흑 이걸로 다시 아내를 찾을 수 있겠네요 우리 두 명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장은 지금 이 세계에 발을 디디고 있죠 이야기하진 아는 게 아직 많이 있네요 저는 그녀와 제외하려 이 거리에서 도망칠 생각입니다 당신 아직 못 산 것 같군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이 지방 물건이 아니군요 그렇죠? 크흑 크흑 아니요 사용하지 마세요 이 거리에서 한 도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곳에 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는 왜 못 꺼내? 너, 너도 꺼내 주고 싶은데? 들을게 와.. 여긴 난이도가 진짜 햇이다 여긴 아닌 거 같애 여기는 아직 올 곳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때 와 미쳤네 저거 아 진짜.. 혼자 하네.. 이쪽은 뭐지? 뭐 좀 살래? 제물의 목걸이 체력이 낮아지마 공격력이 두배가 된다 명석의 조각 어둠 속에서 시계가 퍼진다 이거 다 보인다 아 여기 저장하는 곳있네요 드랭 워프가 됨? 아직 안됨 우리 뽁뽁이 시계에서 쓰기 초콜릿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뭐야 여기 길이 막혀있잖아 일단 올라가자 안녕? 황량한 소동원 말하기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구원을 찾아오셨군요 응?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성 에세린에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돈 달라는 거잖아 기부는 금화 50개부터 받고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금화에요? 난 별인데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기틀기를 이게 금화였어? 뭐야 내 15원 가져갔어 여왕이 제왕을 가져오고 나서부터는 이곳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뿐이고 퍼져가는 과언은 여왕의 그 원인입니다 다 왕타 타고 있네 성 에세린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얜 왜 뚱뚱해요? 이곳에 있는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쩜쩜쩜 얘 왜 말을 안해 못 올라가나? 땡 오 종이 있네? 직원용 보스전 개빌인데 뭐야 순하게 생긴 아 아 쉣 아 그래봤자 템만 못쓰는 것 뿐이니까 상관은 없구나 뭐야 이게 자물쇠가 잠겨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져야돼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져야돼 와 왜이렇게 길어? 이곳 언제 다시 올라갑니까 이거 낙사인가요? 아니요 낙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의사당 아 쉣 여긴 아닌 것 같애 여기도 맵이 바뀌었 세상에 방금 뭐였어요? 어? 어? 뭐지? 파이팅 어? 아 맵이 보이는대로 일단 닥치는대로 가고는 있는데 어 어 좀 불안하거든요 이것들이 미 쳇 나 오 왓? 화이트 리프 기념정원 넵 되게 이쁘네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올 곳이 아닌 것 같애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엄마가 죽으니까 막 달려드네 어머 얘네 어머 얜 뭐야 보스야? 어머 표정 봐 완전 졸귀 얘 죽기는 하냐? 파이팅 파이팅 죽긴 죽네 와 나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애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 하 일부러 요거는 죽긴 하냐? 와, 이건 아닌 것 같애 와... 체력의 파편이 여기 있네 아싸, 제대 체력 올랐다 게이딩해져 심지어 북은 완전쪽 돌아갑시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길도, 길도 제대로 나있지 세상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요? 저 게임이 핵소름이다 이거 아 이 미친 천재개가 카돗, 아 이거 싸대기 때리면 안되지 오지마아! 죽어, 죽어 아 아나 이런 폭발물이었어 이거? 아 이거 터지면은 죽는, 죽는구나 뭐야 이거? 되게 불길하거든요 오메 에이드 딥 야 난 너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너 있는 곳에 반드시 종이 있거든 예에에에에 뭐야 얘는 이 소두 안에서는 못 본 얼굴이네 이 소두 안에서는 못 본 얼굴이네 르네 신자라고? 그렇구나 내 이름은 코티아르야 아 아 파라모르와 만났구나 파라모르와 만났구나 파라모르와 누구에요? 정직한 아이구나 그래 너는 고향을 걱정하고 있다지? 확실히 너의 고향을 덮치고 있는 어둠은 이 나라에서 온 거야 여왕이 부패했구나 우리나라의 여왕은 악의와 탐욕에 물들어버렸어 여왕에겐 이 재앙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해 이곳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도 뭐야 눈이 빨갛게 성으로 가야 할 텐데 그곳에 사는 놈들에게 인정은 필요 없어 네 손으로 스스로를 위한 길을 여는 거다 이걸 주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야 수도원의 열쇠를 얻었다 어? 아까 본 거 같은데? 문 본 거 같죠? 조심하라고 재앙이 시작된 지 1년째지만 그 사이에야 인구는 확 줄어버렸어 싸대기 왜 얘는 올라탈 수 있는데 난 올라가지를 못할 이 구역을 귀족들이 금단의 거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게 되니 신선한 기분이야 성으로 가야 할 텐데 그곳에 사는 놈들에게 인정은 필요 없어 오돌라 가지네요 해? 여기가 끝이야? 돌아가야 되네 블루드본에 비해서는 회피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야 왜 또 저주를 받아 어? 오 엘리베이터다 나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쟨 뭐야 쟤도 모비예요? 방금 뭔가 굉장한 걸 위로 쏘아올리지 않았다 미칫 파이팅 더러운 편지를 얻었다 더러운 편지? 액티브 효과 일시적으로 공격력이 두배로 되지만 체력을 소비한다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수도원 열쇠를 이용해서 수돈 열쇠를 사용했다 여긴 왜이래 외비 뭐 여기 굴러서 가라고? 아 이게 미쳤나 오 저장 저장이 여기 뭐지? 어 뜬금포로 있는데 보수전이구나 그래 그래 딱 봐도 보수전이다 여왕이 이 나라의 기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거주지이기도 한 이수도원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졌습니다 흰색의 사제 당신은 우리의 동료가 아닙니다 당신 여왕의 가담하는 사람이죠? 아닌데요? 보라구요 그 여왕이 이 왕국에 저지른 짓들을 그 악마를 지워 없애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내가 악마야? 아야 엄마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친거 아냐? 야 난이도 왜이래 이거 딜 딜 으악 아야 오오 야 부딪치면 딜이 덜 들어와 이제 좀 알겠다 간단하네 뭐야 저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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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겁이 딜어소 앟 딜 뭔데 딜 뭔데 딜 뭔데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얘 미쳤나봐요 대정신이 아니에요 야 야 하아 미쳤나 패시브나 액티브 아이템 중에 이거 잡기 쉬운 약점 같은거 없애? 장비템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아이템들 뿐이라서 그런건 딱히 없을걸요 야 몸에 부딪치는게 차라리 낫다 와 검 어 넓은거 보선 넓은거 보선 샤싱 아 어 아 을 으 으 으 으 잡았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어째서 주니이임 잘 죽어라 화이으 오오 사사 따돔 발의 차지 레벨이 1단계 향상되었습니다. 문장의 파편을 발견해 차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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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아 이렇게구나 그렇군 이게 되게 단계가 있네요 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발을 난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충전을 하게 되면은 각성하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연발 차라리 그렇게 이렇게 쏘겠다 이거 충전하는 동안 이렇게 쏘겠다 안그래? 제 의사 아 파이팅 차라이! 아아아아 야 이 제 딜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밑으로 내려가볼까? 두 대 맞으니까 죽었어 얘가 응 앤 또 누구야? 핫! 핫! 어? 큰일났다 빡! 뭐해 이거? 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나한테 휘두르지 마세요 죽어 아 차지가 약간 모자랐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가지네 아 여기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끄웍 엥? 너 뭐야? 뭐 좀 살래? 주황색 반지 패시브 효과 적을 쓰러뜨리면 HV가 소량 회복되지만 돈은 입수할 수 없다? 됐구요 숨겨진 물건 근처에 다다르면 소리로 알려준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아 세일하고 있구나 50원을 세일하네요 이거 살까? 사놓고 피가 없을 때 쓰면 되겠다 피가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볼까? 살려주세요 오우 야 되게 많이 자는데? 생각보다 죽어라 괴물을 뭐지 여기는? 이걸 어떻게 어 쐈다 어어 쉣더 헬엌 엥? 재열세를 얻었다? 와 진짜 예 여긴 뭐지? 야우디야우디야우디야우 뭐야 저거? 왜 저래? 아 움직이네? 주사한 거는 다 미리 싸놔야겠다 이것도 이것도 어? 뭐야 또? 버스전이야? 엄마야 얘 어 뭐야 어디서 나서 뭐 뭐 갑자기 싸워? 뭐야 얘는 마주 우아악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지 차지 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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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미쳤나 죽어라. 아, 나,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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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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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urts. 뭐야, 왜 차지어택이 안 되지. 야, 딜 개구리잖아? 하나씩 креп는 게 낫겠다. 잡몹 잡을 땐 이게 좋네. 살려주세요! 와우- 저기요? 야, 멀리 떨어지면 난 쫓아오는구나. 아, 이게 회피하면 풀리네요. 되게 안 좋네? 김 오는 게 회피하면 풀리네. 세상에. 이 쉬운 보스를. 설마 여기가 그치겠어요? 게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여왕 만나야 돼요. 뭔가 엄청난 거대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안하네. 오, 쟤 딜 잘 넣는다. 쟤 무적인가? 뭐, 왜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아! 차지어텍! 그아... 차지얼이이이이이믄! 아이, 딜이 좀 쎠게 쬈는데? 아 근데 그사이에 때리는 게 어렵겠다, 솔직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이렇게 가까이 오는거야 어 죽었다 아 이 개쉬운 보스를 아우 짜증나 활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나요? 싸다구요? 단풍잎 싸다고? 아아! 도와줬다는 사람이 너였구나 그것이 성스러운 잎이야? 그걸로 싸우는건 처음봤어 나 안 휘둘렀어 임마 나 단풍잎 안썼어요 적과 싸우는 방법으로선 재밌는 방식이구나 아직 이곳에 볼일이 있겠지? 할말이 있는데 잠시 괜찮을깐 네 하 고마워 나는 말이야 분명 그 성 안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중이야 예전에 여왕은 좀 더 훌륭했었어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더는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 그녀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어갔지 그렇기에 기사로서 그녀를 시중드는건 그만뒀어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는데 그 여왕을 토벌하러 가는거야 이 고양이도 저주가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어? 특별한 문장이 필요하게 될 것 같기도하니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문장은 4개의 조각으로 나뉘었어 그중 하나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4개 모두 갖춰진다면 거리에 입구에 있는 통과할 수 없는 장소로 가도록 해 네? 그냥 가자 뭐야 저게 떳떳떳떳떳떳 저거 먹으면 돼요? 왜 저렇게 쉬운 곳에 있지? 불안하게? 짜잔! 문장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서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개사기네 아 이제야 좀 아아 저장 네에 워프 됩니까? 여전히 안되구요 워프는 아마 올클리어하면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와 개좋잖아 아 깜짝이야 놀래라 적인줄 알았네 뭐야 넌 드릴레로 화살이 적을 관통한다 개좋은거잖아 극약의 용기 중독상태일때 체력이 회복된다 아 이것도 좋은데 안살거구요 드릴레로 드릴레로를 살까 극약의 용기 이것도 사놓아야지 그리고 중독이 걸리면은 저걸 끼는거야 바로 가품하면서 차지하지마 가품하면서 차지하지마 사사삿 여기 안갔었던거 같은데? 그쵸 구르기 어? 아이씨 이거는 해피가 안되잖아 외극 안 contro 금리 cy heleng 혹시 레벨같은거 있어요? 아니요 레벨이 없어요 유지 어머, 얘 무서워. 오! 사사, 뿅! 이건 뭐지? 하아? 뭘까요? 뭐가 바뀐 걸까? 때려도 이제 레버가 돌아가지 않는 거 보면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죽어. 저 석상 뽀개진 거 좀 징그러운 거 같아. 뭐지? 나 방금 뭐에 데뷔 집은 거지? 왜 안 내려와요? 아, 이 레버가 혹시 이거 안 내려오게 하는 건가? 피가 좀 없으니까 불안하다. 파이팅! 파이팅! 재해열쇠를 사용했다. 아, 여기에서 재해열쇠가 사용되는군요. 싸다고. 아, 맞다. 지도가 있었지. 저 밑을 안 가봤네요. 아, 근데 저기는 우리가 가질 못했던 곳이고. 지도가 있었네. 맵이.. 넓은 거 치고는 지도가 없었으면 참 문제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이 주황색 표시는 뭐죠? 종인가? 지도 달성도 45% 벌써 45%나 했다고? 절반이나 했어? 세상에. 잠깐만, 여기 갈 수 있니? 자물쇠가 잠겨있다. 지도를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신경 쓰인다, 계속. 계속 보게 돼, 나도 모르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저장. 피달았어. 명석의 조각. 어둠 속에서 시계가 퍼진다. 이거랑, 제물의 목걸이. 체력이 낮은 공렬이 5배가 된다. 템은 다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템을. 설마 이거니? 헐. 템을 사용해야 되잖아? 이거 한 번 먹으면은 뭐, 영구적으로 되는 건가? 아니면 맵 이동하면은. 뭐, 이제 계속 잘 보이네? 아, 미친 거 아냐? 야, 야, 야. 뭐, 뭐 저렇게 커? 겁나 크고 아름답는데, 이씨. 깜짝이야. 여길 안 가봤어요, 여기는. 어, 저기 가보고 싶다.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 올라가 보고 싶은데, 왜 안 올라가져? 왜? 왜? 올라가졌네.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특혐이야! 뭐지? 저주 받았다. 이런 싸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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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어, 나 그새 피통이 좀 늘은 것 같은데? 물 비치는 효과 봐. 자, 좌우에 길이 있네요. 따뜻한 거. 그리고 그리고 이곳은... 앗, 따뜻한 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끌려. 야, 이동. 슥 슥 자 실험 그치 어 잠겨있잖아 아씨 어쩐지 오 쉣 저거 왠지 걸리면 한방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는데 봄 뿅뿅 뿅뿅뿅 싸다구 뽕뽕뽕뽕뽕뽕 짜세 오오오오오 세이브 저기 뭐지 저런 곳이 왜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해 왜 있는거지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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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뽀잉뽀잉뽀잉 뽀뽀잉뽀잉 뽀뽀잉뽀잉 뽀잉뽀잉 여기가 어디야 전혀 모르는 곳이구나 전혀 모르는 곳이구나 싸다구 헝빵 필승이다 이 자식아 앗 뜨거 저게 왜 있는거지? 어? 뭐야 지속시간이 다 달았잖아 뿅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야 뭐하니? 오오 살았다 틀림없이 맞을거라고 생각했었어 비밀장소 타위 없음 핫 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 갔어 근데 여기 사다리가 있네 뭐지? 아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다리가 있었구나 아 그렇다면? 밑으로도 내려가보면 체력의 파편을 얻었다 예이 이런 비밀장소가 이런 비밀장소가? 근접공격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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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지마 오케이 솟 어? 저쪽이 열렸네요 괜찮습니다 저쪽은 어두워졌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세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세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질 못하니 아, 떨어져 죽을뻔했다 뭐지? 아, 저 벽만 뚫으면 되는데 아, 목폭탄을 이용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 나쁘지 않은데? 친구야? 친구야? 날 봐. 그래. 일로와 더 가까이 내게로 와 더 와,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들 진짜 최고예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뭐, 왜 왜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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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 쟨 뭐야 잘가 지금은 보스 등장신이란다 니가 나설데가 아니야 쉣! 너! 야, 쟤를 잡아야 해 아, 나 큰일한다 아, 여기로 왔구나 다행이다 일단 애를 먼저 잡고 걘 도대체 뭐하는 애니? 뭔지 모르겠지만, 화살 되게 쉬워보이네요 조스가 일단 소환만 하는 애야? 워쉣더 야 이건 아니지 아! 아? 패턴은 3개밖에 없는 듯? 매우 간단해 매우 간단해 하지만 긴장을 해야되요 파이팅! 아아! 파이팅! 이게 아니야! 파이팅! 드러 сп 히히이이이의 구애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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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짐 저랑 사귀어 주세요 싫어 너같은 새대가리네 안 돼! 세이브 뭐야 이거 사삿뚱 문장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차지 속도가 드디어 아 그래 이래야지 좀 쓸만하지 아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쓸 수가 있 게 됐네요 안 그렇습니까? 물 마셔야지 이걸 먼저 쓰고 때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다 어 저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그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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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엥? 이거 파편이니 혹시? 정원의 열쇠를 발견했다? 정원의 열쇠는 어디 열쇠지? 이끼로 덮혀있는 열쇠다 가까스로 읽을 수 있는 정도지만 뭔가 문자가 새겨져 아 새겨져 뽀뽀뽀뽀 패드로 하시는건가? 네 패드로 엑스.. 엑스박스 패드로 하고 있어요 여긴가보다 정원의 열쇠 정원의 열쇠를 사용했다 오케이 엑스 엑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